수박수박이야이야이야 틱톡짤리다 우와 틱톡짤리 하나 남았다 이거 내가 먹어야지 티키키키오비키 딸기맛이신가봐 틱톡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카톡 카톡 누구지? 남대행자? 오바퀴 소원권 쓴다 아 소원권? 아 저번에 주사위 게임에서 이긴거? 소원이 뭔데? 내가 틱톡짤리가 먹고 싶은데 사러가자 나와 아 뭐야 어? 나 틱톡짤리 먹고있었는데 아 셀카 사진 찍어서 약올려줘야겠다 이거? 이거? 우와, 오바퀴? 너 틱톡젤리 먹고 싶냐? 나 지금 너네 집안다. 틱톡젤리 털러. 어? 이게 마지막인데? 이게 마지막인데? 이게 마지막이지? 너 사 먹어야 됨. 아, 그래? 그럼 나와라. 편의점 가자. 틱톡젤리 사게. 소원. 그래, 나간다. 소원찬 잔순하네. 그래, 까짓거 가지지 뭐. 엄청 쉽네 소원. 예스, 예스. 야, 오바퀴. 뭐야? 박세인? 너네 카톡 왜 읽시패? 읽시? 아닌데? 읽은 적 없는데? 쟤꺼? 나 너랑 같이 숙제해야 되잖아. 고별 방학 숙제? 아, 그 방학 숙제? 방학, 내일모레 끝나니까 오늘 다 끝내자고. 아, 오늘? 야, 내일 하면 안 되냐?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. 무슨 소리? 어딜 나가? 지금 당장 끝내. 나 내일 시간 없단 말이야. 아, 그래? 그럼 빨리하자. 한 30분이면 할 수 있겠지? 너가 멍청하니까 그 안은 안 끝날걸? 뭐, 멍청이라고? 야, 멍청이란 너무 심하지 않냐? 바보로 바꿔줘. 아, 저 바보랑 같이 조별 가자고. 참 장난. 내가 제비뽑기만 잘했어도 제가 같이 안 걸렸을 텐데. 아. 아. 야, 남벤자. 30분만 늦게 가자. 난 급하게 할 일이 생겨서. 아. 아. 아, 뭐야. 30분? 아, 그 사이에 난 게임만 파는 해야겠다. 야, 근데 우리 숙제 뭐였지? 바보랑 같은 조라니. 난 너무 운이 없어. 방학 숙제 미션.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을 파는 음식점의 사전인데요. 가게 앞에 걸 홍보지를 만들어 보세요. 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음식? 그건 당연히 수박이지. 수박, 수박이야이야이야. 뭐, 수박? 음식점이라잖아. 수박만 파는 음식점이 어딨어? 뭐 꼭 수박만 팔라는 법 있나? 수박 주스도 있고, 수박화채도 있고. 수박화채? 그거 좋은데? 그래, 야. 수박화채 하면 되겠네. 요즘 유행하는 수박화채 분수. 그거 하는 집으로 하면 되겠다. 아, 역시 난 천재야. 기기기 기어보이기. 보내같이 아이디어 좋잖아? 뭐 진부하지만 대충 숙제만 떼으면 되니까. 그래, 그걸로 하자. 그래, 그럼 홍보지를 만들려면 수박화채를 만들어서 사진 찍어야겠네. 그래야겠지? 아, 나 마침 집에 수박 있어. 집에. 잘 됐네. 그럼 수박화채 사진 나오겠네. 좋지요. 엄마가 수박 다 썰어놨네. 와, 맛있겠다. 이거 그냥 이대로 넣으면 돼. 사이다를 세우고. 옆에 얼음을 넣어주고. 그다음에 수박 넣고. 오, 맛있겠다. 이차. 복숭아도 넣었지요. 맛있겠다. 자두도 넣어주고. 설콤하겠다. 우리는 체리까지 넣어줄까. 와, 빛별 최강. 그 다음에 여기 나 우유 넣는 건데. 난 우리 안 넣을 거야. 너 우유 넣고 싶네. 나 우유 극혐이야. 그래, 그래. 이제 멘토스 넣는다. 아, 사진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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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야지. 오, 멘토스 준비. 자, 넣는다. 너 사진 막 찍어야 돼, 막. 오케이? 잘할 수 있지?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넣기나 해. 아, 말 좀 더 짜증난다. 넣는다. 다시 이름 tark食べל 테마트. 너무 잘resses. 내가 담아 cámara ов슬리, 바리 문제ному ziemi, 텐션 아 voiture Meta alsai 침묵 hij이크 공짜 creat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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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oose 꼼 RomArt 우와, 우와, 대박이다. 아주것도 안되긴 하네. 사진 잘 나왔어? 봐봐. 내가 또 잘 찍잖아. announced liberal creative creative despree 박작 historian robopholes 네 박 작가님 보시죠 뭐야 이거? 이게 뭐야? 제대로 찍은거 맞아? 아니 이게 왜? 그럴리가 없는데? 여깄네 아 여깄네 잘 찍었네 깜짝 놀랐잖아 맛있겠다 먹어보자 같이 신난다 야 야 수박 수박 야이야이야 군수아채 먹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거 아니겠지? 맛있어 과자지 뽀들갑이야 시원하고 엄청 맛있다 아 맛있네 아 뭐야 오박히 30분 지났는데 왜 연락이 없지? 카톡 해봐야 돼 30분 지났는데 카톡 아 맞다 야 내가 10분 뒤에 무조건 나간다 나 지금 좀 바쁨 아 뭐야 뭐가 바쁜지도 얘기 안해주고 그럼 10분 더 게임해야지 야 그럼 이 사진에 쓸 문구 뭐라고 할까? 음 생각하니까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짜증나 오 폭발 오 폭발 화산 폭발 수박 위에 사이다 폭발 폭발 좋아 난 항상 폭발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문구 그걸로 정하고 나 나 간다 나 지금 나와야 돼서 이 사진에 포스터 문구 내가 내일까지 만들어서 사진 너한테 보낼게 나 간다 뭐야 여기 너희 집인데 나 두고 간다고? 너 맨날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잘 나가잖아 나 나 지금 급하니까 간다 먹고 가 뭐 간다 뭐라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? 아 남았다 아 죽을 뻔했네 아 아 뭐하는데 한 시간이나 걸리냐? 어우 모박해 아 숙제 숙제 아 미안 내가 틱톡 진리 사줄게 오 예스 그럼 용서 그래 가자 근데 소원이 왜 이렇게 소박해? 왜 별로냐? 그럼 뭐 다른 걸로 하고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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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 좋지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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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활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하하하 아냐 하하하 해지 하하